Q. 나한테는 혼자 말하고 있는거죠? 뭐야? 왜 도망 걸리냐? 아우! 좀 맞아라! 극혐이네. 왜 안 맞아? 왜왜? 왜 안걸리고? 뒤에 트레, 오른쪽 방 트레. 전면 볼게요. 라인. 어이고.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. 트레 머리위에. 라이스. 아 라인 개피언인데. 정면만 볼게요 일단 트레아 겐지 들어와있어요 오케이 트렛 다운 서버실쪽에 힐러하고 라인 그냥 조용히 합시다 잘하시는데 왜그래요 잘하시잖아요 지금 잘하시잖아요 그니까 그냥 합시다 게임 멧크리 덕 걸렸어요 아이소 꼭 있어요 자리아 두누실도 빠졌고 라인 덕 걸렸고 어이구 루슈님 조심 성강 빠졌어요 오케이 저거 상대 한조한테 어그로 걸린다 저거 상대 한조한테 어그로 걸린다 운전님 저 알았어요 자리아 자리아 여기면 되겠지 여기면 되겠지 여기면 되겠지 여기면 되겠지 지하 1층으로 아 지하로 와요 지하로 4명 공격 ake 나이스야 많이 누웠다 1층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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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레 궁 4개있어요 저나요 우리 궁 4개있잖아요 디바 올라왔어요 상대 2층 좀 많이 보고 지하에 라인하고 아나 라인 아나 매크리 아 루슈 디바까지 겐지 궁 들어오겠다 잡았네 라인 개피 상대 하나 없어서 걔 안 돼요 마 한 번 맞춰봐라 저거 게임시간 자체가 별로 안 돼요 게임시간 자체가 별로 아직 은장도 못 찍었어 나 시즌 1때 못 찍었는데 상대 솔맥으로 바꿨어요 겐지 빼고 지하로 온다 지하로 온다 제발 상대 1면 많다 서버 1쪽 아나 서버 1쪽 아나 서버 1쪽 아나 아 이거 이기겠다 어어어 석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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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 2층 쌌쌌쌌쌌쌌쌌쌌쌌 명절 기계 아이고 여기면 끝났네 게임 끝났네 재고 선생님 어저께 어저께요? 어저께 성우 데리고 하는 거 봤어요 유튜브로 아 성우님이요? 아 어저께 근데 오버워치 썩어 터져가지고 아 오버워치를 못했어 그 바데이 하는 거 봤는데 실력이 아 깜짝 놀랐어 원래 이랬나? 이렇게 전혀 잘 못해요 하하 오 땀 언제 랭크 다시 올리지? 근데? 에이 뭐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아 부캐 부캐는 유지가 되는데 이거 아하 휴면 때문에 한 번 떨어지니까 못 올라가겠네 깻빡치네 개.. 개 무서워치네 개 무서워치네 근데 한조님도 뭐야 왜 나갔어? 튕겼나보다 튕긴 거 같아 에 튕겼어요 튕겼어 왜 들어왔기지 봐 아 튕겼어요 튕겼어 튕겼어 네 네? 이제 들어와지지 않나? 시간? 지나도? 아닌가? 2분인가 지나면 원래는 아예 제 접 자체가 안 돼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저요? 일본은 놀러 갔다 왔어요 일본 4박 5일 놀러 갔다 왔습니다 와 친구 점수 떨어졌어 대박 50점 떨어졌어 세상에 와 4000점에서 내려왔어 3994 어 그러네 아까 그 말였는데 쏠저 한조 쏠저 한조 호그 그래 빠졌고 한조 피 없어요 네 한조 다운 쏠저 아나 위에 있어요 아 디바 아리없어 아리 이건 밀면 돼 쏠저 자리 잡기 전에 맥크리도 있네 쏠 맥 한조 딜러 3명 아나 원힐이에요 우리 2층에 대한 다운병 이거 아나만 짤으면 되겠네 아나 원힐이에요 아나 원힐 아 아나 원힐 알았다 쏠저 2층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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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솔더 들어갔어요, 2층에. 네, 죽어요. 죽어요. 다시 올라가시는 건가? 점수 올라가려나? 50점까지? 20점이 안 오를텐데? 아직 다 좀 됐네. 속상하다. 속상하다. 이겼는데, 다티 때문에. 방송중이세요? 아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이거 왜 놔? 내가 왜 놔? 왜 놔? 이게 왜 놔? 한 것도 없는데, 이거 왜 놔? 아니, 이게 왜 놔? 아니, 수비 때 한 게 좋은 게 더 많은데, 왜 굳이 공격 때 쓰레기 같은? 하여튼. 파츠 이상해. 파츠, 진짜. 이거 버그 있어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저, 너무한 거 아냐? 그럼 이 정도인가? 네,yard. 오 magnifier. 와요. 마 sudah. 왠지 segments. Bak aqui. 제가 knife, little bit tiny. 감사합니다.